미술 작품을 둘러싼 위장 논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곤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? 위장 논란이 불거졌고 진실 공박이 10년이나 이어진 끝에 고 천경자 화백의 여러 작품에서 부분 부분을 짝입기한 위장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짜증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전형적인 위작자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으로 미술계에 공개됐던 그림입니다 그림 뒷면에는 태안중학교 학생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습니다 이래란 할머니는 이 그림을 중학생 시절 자신의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두 FBI men walked in that door What was your explanation? I simply told them that I was very lucky at finding them in flea markets So what motivates someone to forge art? I didn't plan to become an art forger and I found that I had a hidden talent for it and it gave me a very exciting life in a very quick way I liked the money I spent a lot of money 이 두 사람은 뉴욕 미술법의학 감정원의 티아고와 제프리입니다 자, 이 작품은 잭슨 폴럭의 작품인데요 뭐, 아니면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위작입니다 라는 Allanقي 역시 똑같은 어떤 정보 fils de filters 인사하게 수선에도 두 사람의 필 trazer 아이들 이痙